한국전화권 모르겠다 모르겠소 범위가 이상해 아 안맞았다 외기에는 깜놀했다 지금 근데 경계를 잡아야지 뭐 명준이 90%니까 맞겠지 설마 얘만 움직일 거 아니야 포탑은 안 움직이고 그렇지 3댐 죽여야 돼 아이씨 올라와 오우쇼 오쇼쇼 5댐 멋있다 바보 바보 같은 놈 빨래 빨래야 빨래 포탑 뭐야 포탑 뭐야 포탑으로서 박살을 내고요 아 고지대 너무 좋은데 어 안 죽었어 어잉 띠용 쉴드가 있었구나 큰일 났는데 또 부상 있겠는데 얘들이 우리가 명준이 높으니까 쟤들이 낫을 때는 오히려 명준이 낮을 수도 있어 자 해킹 해킹 해 보자 해킹으로 이벌 역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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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를 먼저 쏘고 어 아 근데 아까 실드만 아니었어도 으음 얘들 포를 터뜨려서 1타 2피 요건 담았죠 확실하죠 아 포가 너무 좋다 얘가 제일 얘가 제일 잘 쏴 비록 아까 섹터에도 못맞췄지만 차도 터질테고 죽어 이놈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판타스틱합니다 아 얘 어떡하지 얘 아픈데 쓰읍 음 요거 먹으려다 내가 터질테고 천천히 내려가보자 어디로 가야되지 참 일로 일로 경계 뻥 빨리 가서 먹어주고 아 피가 없다 아이씨 우리 왜 네임드는 다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가있냐 다 이씨 하필 신병도 아니야 하필 또 신병이 미애를 가는데 신병도 아닙니다 쓰읍 아 이거 음보가 있는거 같애 하필 4명 있는데 4명에 쭉쭉 써있는데 얘를 맞출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지 쓰읍 vip 구출하자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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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Important People이죠 very very Important People very Importantpeople 근데 포탑이 왜 해킹이 안됐을까 어? 뭐 또 해킹이야 해킹HHHH 여기 있나보다 importantpeople이 음 뿌잉 뱅 어 해킹은awy 연구적으로 ichip 증거한데요 제발 제발! 제발! 아! 됐다 그럼 해킹왕이 되는거야 얘는 좋아 어? 좋은데 이거?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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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디파이어 야씨 해킹왕 됐어 어버같이 재장전 구해볼까요? 어? 한국사람이었네요 태극기가 어? 여기 있다 여기 누구 있다 아 여기 있다가 일로 나왔으면 다 죽었네 큰일날 뻔했다 잠깐만 오우씨 무서운데? 음 어떻게 구해야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문을 열어야되나? 아 문을 열어야되는거 같은데 무서운데? 잠깐만 그럼 이쪽으로 가서 어디있어? 왜겐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 어딨어? 안에 있어? 어딨어? 어딨어? 경계 열어주면 돼요 그냥? 열었으니까 됐겠지? 아 숨을때가 없다 아 숨을때가 없다 요정도 재장전 갈 데가 없어 경계 경계 됐나? 어 나온다 그렇지 경계하고 있었어 3댐 두번만 더 맞추면 두번만 더 맞추면 돼요 두마디입니까? 한마디입니까? 한마디 두마디 얘는 괜찮고 얘는 어이구 올라갔다 떨어져 잠깐만 여기 안에 있나본데 시 시점이 시점이 이상해 안 왔으 아무도 없는거 같아 안에 잠깐만 전투 프로토콜 어디 있잖아 2댐 남았을때 쓰자 아 근데 되게 애매한 치가 애매해 다요? 25? 수류탄은? 안다 이게 안 부서질거 아니야 수류탄 던져도 이것도 그렇고 음 스읍 요렇게 가서 수류탄 던져보자 수류탄 던져보자 아 명절 넘어 경계를 잡아야 될거 같은데 어 이건 터지네 이건 이것도 안 터지겠지 전봇댐 아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위치가 뭘지 전투 프로토콜 2댐을 맞추고 2댐을 맞추고 경계를 한 번 잡는거 2댐이 너무 약속 안 돼 경계 한 방이면 되거든요 경계 한 방 잠깐만 VRP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VRP가 문제가 아니라고 수류탄 안 돼 경계로 잡아야겠다 VRP에는 죽어도 돼요 나만 안죽으면 돼 요렇게 아 30% 제발 30% 3분의 1 확률 아 쓸모가 없네 아 진짜 아 이렇게 말 쏘는데 한 발에 안 맞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경계 잡아라 피자 천을 쏘고 달려 아 정신집에 아 정신집에 스탑잇 아 아군 쏠려고 아 야 그러지마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죠? 잠깐만 얘를 죽이면 되요 얘를 죽이면 되 경계 아니죠? 이렇게 가서 어? 여기 찾았다 왜 아까 안나왔니? 근데 얘는 겁을 먹고 있었나보다 이놈의 자끼 74% 업적이 깨딩그룹에서 맞췄나보다 오케이 진작 맞췄네 됐스! 퍼펙트 퍼펙트하죠 어딨어 컴온 컴온 파출합시다 박사님 닥터 다 나오지 닥터가 뛰면 되겠죠? 오 닥터가 운동력이 이렇게 좋아 닥터가 아닌데? 이거 스파이 아니야? 외계인? 수상한데요 닥터가 아닌데? 능력치가 닥터가 아닌데? 이거 스파이 아니야? 다 나오지 맨손으로 저걸 맨손으로 올라갈 수 있어? 수정선 어기 전에 도망가 도망가자 알겠다 도망갈 수 있다 알겠어 알겠어 박사님 박사님 이거 병사로 쓸 써야겠는데? 닥 닥 닥 닥 닥 고객님 숙소 고객님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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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분인가? 블랑카 두덱 이름이 좀.. 예 두덱이랑 골격파가 있었는데 브랑카 두덱 브라질살렘인가? 아 우리 척탄병이 부상을 입었네 노라 노라노라노라사라노라사라 이번에 병장이니까 이름 지어드릴게요 이름지면 죽던데? 불길하던데? 늑대칼작전 이름은 그냥 붙이나봐 상관없이 그니까 이름 짓자마자 그러니까 병동에 들어가던데? 심지어 사망을 하고 이상하단 말이지 24일짜리 제압사격 혹파 제압사격 제압사격 별로 안좋은데 다음에 우선 한번 짝찍고 다음부터 좋은것만 찍지 뭐 지원병이네요 다행이다 요거는 척탄병 척탄병 어 척탄병 좋아 다좋아 헤어트리거 5%왕질로 발사공격 여기 병상에도 소모하지 않는다 스나이퍼한테 줘야겠다 블랑카 블랭카 블랭카죠 블랭카 스트랭 어 지금 몇명 몇명 진급했어요? 한명? 척탄병? 누구...누구들어갈까? 지열님 엔데님 우선 지엘님 먼저 해드리고 엔드님 네 돌극병 해드릴게요 지금 해도 되겠다 척탄돌극 이렇게 해드릴게 뭐야 무기 업그레이드 이건 하지말고 저조받은 이름 설마? 설마 진짜 그러겠어? 인도네 인도 오오 가일 가일인데 가일 오오오 이름 두개 다 써야겠다 성이름 다 써야겠다 왜냐면 이게 D만 나오던지 N만 나오면 헷갈려서 국적도 바꿔드릴게요 한국으로 한국으로 내가 이름 붙이는데도 한국으로 바꿔드려야겠다 아 잠깐만 한국사람 없나? 대한민국 오우 깜짝 놀랬어 무슨 이런 마스크를 무섭다 한국이 좋으니까 우리는 근데 외모가 안 바뀌는데요? 외모가 안 바뀌어 상공 어디야? 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했어야 되나 치료 치료,지원,반사,회복,가속 어..잠깐만 어우 눈뻥 어우 나중에 조사 사령부 가야돼? 어..잠깐만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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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아..잠깐만.. 치료지원은 어디서 받아요? 치료지원? 사령부에서? 음..아닌데? 스캔닝보너스 밖에 없는데? 왜 이거밖에 없지? 치료지원은 어디서 받..받는거야? 사령부? 어..아직 안나왔는데? 예..아직 안나왔어 저도 나오는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나온거 같애 저번에 맨 처음 할때 치료지원 받았었는데? 1회차 할때 1회차 할때 예..예..1회차 할때 보급품..보급품 먹고 신병먹자 신병먹자 경기장 오케이 신병먹으러 가고 신병먹으러 가고 흐흐흑흑흑흑흑흑 신병 받아라 신병 받아라 신병 받아라 스컬제이 저항군통신, 해부, 해부, 판금 잠깐만, 해부를 먼저 할까? 해부 해부 기술실이 이제 건설이 아직 안됐네요, 5일 남았네요 알겠스, 아 말 맞네 알았어 통신 연구하기가 우리 주 목표네요 병사회부 끝 전투 스캐너 가능 그리고 색토이드 별 필요 없는 무기면 해부를 안해도 되겠다 어쨌든 합시다 시체 상하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해야지 신병 가능 좋았어 신병을 여기서 훈련시키네 헬스장이요? 헬스장인데 전립헌헌터 분대규모 하나 우선 이거 할만하죠 그리고 킬러도 아니야 보급품헌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하자 두 개만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분대규모 분대규모 2까지 대위하면 분대규모 2까지 신병 훈련시킨다 아 지금 잠깐 잠깐 우리가 몇 명이지? 출동할 수 있는 병력이 다 되나요? 하나 둘 셋 어 되네 특수 저격 특수 척탄 특수 중상 엔드님 중상 한 명 정도는 훈련을 할까요? 이거 돈 들어가는 건가요? 음 돈 안 들어가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게 척탄병이랑 중상 특수병이었나? 척탄을 하나 더 할까? 잠깐 엔드님이 뭐였지? 기억이 안난다 잠깐 엔드님이 뭐였지? 미안해 잠깐 볼게 아 척탄병 돌격병이었네 그럼 저격이 하나 필요하고 저격 저격 척탄 이렇게 갑시다 저격 척탄 네 저격이랑 척탄 음 제퍼슨 저격 네 우선 한 명밖에 못하니까 해주고 저격이 좀 필요해 저격을 제가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척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격이 이상하게 초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원보다는 저격이 별로 안 세고요 원회때 명중률이 좋았거든 저격은 스나이퍼가 아마 100% 되고 그랬는데 80% 90% 근데 지금 명중률이 너무 낮더라구요 원보다는 척탄병이 더 좋은 것 같아 열고 으응 으응 오케이 이거 한 타 하루만 더 있으면 먹는 건데 아이씨 어... 나 이거 외모가 너무 저를 안 닮았다 그쵸? 머리를 쫌.. 머리를 쫌 맵시다 머리를 쫌 맵시다 머리 스타일을 보이진 않네 그냥 짧은 머리? 벗겨진 짧은 머리인데 벗으면 대머린가? 수염도 수염도 없잖아 아 요정도? 까칠한 그렌나로 오우 무기는 아까 뭐 들어왔죠? 5% 확률로 무기 발사에 행동력 소모하지 않는다 근데 나한테 달아줄게요 5% 확률이면 되게 희박 확률인데 그러면은 돌격 소총 가지고 있는게 신병 상병 일병 상병 하... 후... 하... 그냥 가져 그냥 있는거보단 얘들이 낫겠지 심형보단 갑시다 빠바밤 빠밤 슈웅 빠이바바이 모든 적군 처치하기, 인간은 6명 이상 고출하기 해킹은 해야겠다, 해킹할게 있으면 근데 없겠지? 침입이 아니라? 불타고 있는 저항공기지 불타고 있네요 인간인을 보호하라 알았다 소리 들린다, 외계인 오케이, 섹토이드 어? 우리 원패상황 아니야? 원패상황이 아니라, 자명상황이 아니네 응, 알았어 아씨 명중률이 너무 쓰레기다 명중이 쓰레기야 받았어요 수류탄 잠깐만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쓰읍 아, 변장외계인 알겠어 민간인에 너무 접근하면 안되겠어 얘들 아, 이렇게 화면이 노래해 아, 아깝다 근데 그냥 쏘자 나무를 부수고, 돌이 부서지려나? 오케이, 부숴네요 자, 스나이퍼로 막타 내가 막타쳐줄게 아, 왜 얘가 안보여 앵 오케이, 내가 얘도 맞출 수 있으면 쏴야지 79% 빵 아우씨 안보여 풀숲 때문에 땜포 75% 명중률 아우왕 뭐야 허허허씨 뭐야 아, 아니 75%를 코앞에서 쐈는데 틀려? 70%? 왜 다가가니까 더 줄어 어, 명중률이 68% 아, 이거 너무하는데 아, 설마 이거 못맞추겠어? 70%인데 오케이 오케이 됐으 됐으 진급도 했고 음... 경계 아, 화면이 너무 노래여 아, 눈뽕이야 아, 눈이 아퍼 화면이 너무 밝아 뭐야? 뭐하고있는거야? 뭐야? 뭐하고있는거야? 아... 이놈구 출? 경계? 아하 으음... 음... 우측으로 옮기자 이거 먹고 어, 두개씩 먹는다고 했거든 내가 개발했잖아요 인하를 위해서 개발했죠 쓰읍... 좋았으으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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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달려가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경계 급한거 아니야. 천천히 해. 민간이 다 죽어도 돼. 여긴 뭐 있다. 오케이 엘리.. 엘자베스.. 엘리자베스 우드 에더를 표합니다. 엑스키을 눌러 에더를 표하십시오. 얘가 변형 아닐까요? 아니군요. 변형이 어떻게 나왔었지?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